아이쿠텐데. 왜 찍어버리냐? 됐어. 설! 안녕하세요. 어, 홍설! 안녕하세요. 홍설! 어, 복학 축하해. 어. 으음, 우리 형. 1년 동안 알바 먹었다가 복학하니까 좋지. 너 보니까 좋다. 한 잔 받아? 얘가 언제 껴? 응. 이름도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꼬봉이야. 야, 너 좋겠다. 꼬봉도 생기고. 내 꼬봉이 네 꼬봉이지. 안 그러냐, 꼬봉아? 꼬봉아, 짠.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네. 배추가 준비됐고. 고기를 넣고. 쌈장을 넣고. 듬뿍듬뿍. 마늘을 넣고. 야, 눈도 마주치지 않냐. 샤악 부어주면은? 하지요? 안 먹어요. 왜? 더럽지 않아. 먹어 와. 아, 진짜! 안 먹는다 몇 번을 말해요. 진짜? 야, 이 소주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눈 마주치지. 소울. 어떻게 해야 돼? 소울. 우리 홍우배가 복합 기념으로다가 분위기 한 번 살려볼까? 뭘 살려야 돼. 자, 일어나, 일어나. 아, 선배 그런 거 누가 먹어요, 요새? 일어나봐. 아, 선배 이거 너무 식상해. 술 못 먹는 사람 용이야, 이게. 자, 잡아봐. 진짜. 아, 이거 문 떨어지네. 빨리 빨리. 잠깐만. 야, 한 번만 먹고 주라. 그래, 먹어봐. 자, 자. 홍우배. 홍우배. 맞아. 언제까지. 하지 마요? 이런 분위기 진짜 싫은데.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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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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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와,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야, 홍설. 복합 축하한다. 응? 어, 정하아 왔어? 한 바에.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으로 와요. 안 봐, 안 봐. 야, 나와. 나와 씨. 짱도 안 먹으면서. 이게 다 먹어야 돼. 어떡해, 어떡해. 야, 잠깐만. 여기 주먹. 여기에서 제대하고, 어? 3학년으로 복합한 유정.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너도 얘기 많이 듣지 않았냐, 유정 선배? 오랜만에 봐도 비주얼 죽이는구만. 근데 인상이 좀 차갑다. 야, 차갑기에는 그냥 완벽 그 자체구만. 안 그러냐, 꼬쁜가? 아, 예, 그럼 뭐 그렇죠. 근데 너무 완벽해서 내 스타일은 아니야. 자고로 남자는 좀 빈 듯한 구석이 있어야 매력이지. 여기 빈 듯한 사랑에 한 점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 네. 봐라. 이제 다영 언니랑 남주현이랑 가갖고 잘 보일라고 쇼할 테니까. 선배, 쌈 드릴게요. 선배. 그래, 고맙다. 저 봐봐, 봐봐. 남주현 합시다. 응? 뭐야, 둘이 본 적 있어? 아, 왜? 우리 입학하고 한 번 뵀었는데 선배 바로 군대 가셔서. 아, 그래? 이름이? 저 남주현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해. 아, 사양이 좀 지저분하다. 뭐 좀 더 시킬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 밥 먹고. 아니에요, 선배. 뭐 좀 더 시켜요, 우리. 괜찮아. 엄마? 부침개? 뭐 좋아하세요? 정희, 그런 거 안 먹는다. 입맛들이 하나같이 저렴해서는. 저게 딱 보이네. 홍어무침. 아, 다른 게 줄게요. 그거 비싸요. 야, 정희가 홍어무침 킬러야, 인마. 자기가 먹고 싶어요. 교족 선배가 홍어무침 킬러를 해. 선배, 제가 술 한 잔 따라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따라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따라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야, 휴지, 휴지, 휴지. 야, 휴지, 휴지. 야, 너 가서 옷부터 닦아. 일부러 쏟은 거 같은데. 이러면 닦아라. 웃네. 너무 강한 거 하면 네가 닦아야지. 일부러 쏟은 거 맞네. 어디 가? 닦으려면. 빨리 닦아. 뭐야, 닦아. 뭐야, 그 선배.